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가슴격을 보겠습니다 횡경막에서 격이 됩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횡경막을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의 근육으로 뒤를 보거나 토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복압을 올리는 작용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압이란 말은 배복자가 쓰였죠 배 안의 압력을 가리킵니다 배 근육과 가로막의 수축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슴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의 한자에서 왼쪽 부분 달월이 부수가 됩니다 이때 달월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총 13맥입니다 먼저 우의 한자를 보기 전에 가슴격이 사용된 말들을 보겠습니다 흉격, 가슴속을 가리키죠 같은 말은 격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격, 음식을 못 넘기거나 넘겨도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곧 개우는 병증을 말합니다 이때 개우는, 개우다란 말은 먹은 것을 사귀지 못하고 즉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로 입 밖으로 내어 놓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하는 것이죠 개우다, 토하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달월, 육달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체는 다리 구분 손녁, 줄여서 손녁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오른쪽 부분 전체를 손녁 또는 막을 격, 잡을 액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손녁은 오른쪽 부분은 생활용 솟을 말하죠 그리고 솟정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신께, 음식을 바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달월자, 육달월은 굴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로 생각하면 됩니다 굴 한자 1, 2, 3, 4, 2 구리를 달월자니까 달로 봐도 되고 원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손녁자는 하나씩 보면 한일자, 입구자 이것을 음가가 없는 위에 이응이 있다고 보면 음으로 보이죠 음악할 때 음자입니다 그렇게 간주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보면 한글자음, 히읗으로 봐도 됩니다 히읗 또는 음 그리고 아래에 굴, 터널이죠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 굴 그리고 삐침별을 저는 선유로 봅니다 그리고 니은 모양, 스무른자 모양은 가나다라 나로 봅니다 선나를 줄여서 누로 봅니다 그리고 굴, 굴룬을 줄여서 군 그러니까 은, 군 이렇게 되겠죠 은, 군을 이 부분을 영어 대문자 T를 제외한 윗부분을 언뜻 보면 한글, 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윗부분 전체, T를 제외한 부분을 휴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급 3500자 안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슈, 아래 T, 영어 대문자 T 그러면 달, 슈, 티 이때 휴티를 휴지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죠 음, 군, 티 음, 군, 티 이것을 슈티로 보는 것입니다 슈티를 화장실에 쓰는 휴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급 3500자 안에 4개가 있는데 휴지 시리즈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격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막힌 가래죠 폐기능장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래가 가슴에 몰려 명치 끝이 꽉 차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 숨에 찰 때 이 말을 격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슈티를 오른쪽 부분, 손력자를 휴지로 보는 것입니다 1급 3500자에는 4개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달, 휴지 달마다 받는 휴지 가슴격하게 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되지 않을까요? 가슴격하게 남는 달, 휴지 발음해 보겠습니다 달, 휴지, 달, 휴지, 가슴격 달, 휴지, 달, 휴지, 가슴격 달, 휴지, 달, 휴지, 가슴격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달, 월자, 육달을 굴, 이 그리고 오른쪽, 손력자 음, 군, 티 휴지, 음, 군, 티 달, 휴지, 달, 휴지, 가슴격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